하와이까지 갔다 왔습니다. 그렇지요? 어제는 발리도 갔다 왔죠. 푸켓 갔다 왔죠. 패닝 갔다 왔죠. 해외를 여러분들 아까 병건, 중국도 갔다 왔죠. 세 개를 다 돈 안 들이고 구경할 수 있는 곳입니다. 자, 이번엔 또 멋진 기타와 목소리로 여러분의 이 가을을 더 멋지게 만들어볼 분을 소개하겠습니다. 우리 김수수 씨인데요. 멋진 음악의 선물, 벌써 포스가 남다른다. 그렇죠? 여러분과 함께 또 깊어가는 가을 즐거운 시간, 아름다운 추억들 많이 남기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들, 즐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. 김수수 씨입니다. 김수수 씨의 주 ans, 고기를 끌어갑니다. 탄 탄 탄 탄 탄 탄! 바도, 탄 탄 탄 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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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타 치고 있습니다. 기타 치고 있습니다. 기타 안 들어오는데. 기타 안 나오면 가봐. 죄송합니다. 고산소 왔습니다. 고산소가 좀 멀리서 왔는데요. 텐 텐 텐 텐 텐. 좀 더 올려주시면 되죠. 예. 좋았습니다. 제가 저도 연식이 조금 되어 갖고 역시 한대 수하고 김민기 씨 보고 좀 합니다. 이렇게 추운 줄 모르고 그냥 있는 거 모르고 싸매고 올라왔습니다 하룻밤 밖에서 하룻부터 암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룻밤 지나서 저 총각 집안의 수많은 아무 맘을 받으며 오르는 새하늘 나를 힘으로 계속 한 번 돌려주자 빛에는 새태야 진한 새천으로 이 모든 것은 나의 새세상 내 열한 영수야 새하늘 맞으러 정말 좀 느끼자 새벽에 빛나는 편의 바다 보면서 우리 참 바닷가로 거내때 두 소리 두 마음을 자꾸 연결해 말도 없이 하얀 칼메기는 여풀 지나가면서 기쁜 마음의 노래 소리 들리는 그대의 역하늘과 저 수평선 아래 파도 아래 슬픔으로 더러워지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지금 방금 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 추워져서 안되겠네요 화끈하게 그냥 아 추워져서 안되고 아 추워져서 안되고 감사합니다.